안녕하세요. 에이빙 양재훈 기자입니다. 오늘 스토리라운즈에서 체험하게 될 제품은 UMID사의 엠북 제품입니다. 그럼 간단하게 제품을 살펴보겠습니다. 육수는 이 제품은 인텔 아톰 프로세서를 채용했구요 운영체제는 윈도우 XP 매장 메모리는 512MB 저장 매체는 하드 방식이 아닌 랜드 플래시 방식이구요 16GB의 저장 용량을 갖고 있습니다 보이시는 것처럼 액정은 4.8인치 TFT LCD 1024-601셀입니다 그 방식은 터치스크린 방식입니다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56키 키보드 방식이구요 그리고 TTA 20핀 헤드폰과 미니 5핀 USB가 단자가 달려있습니다 또한 무선 랜 지원되구요 블루투스 2.0 플러스 EDR이 되기 때문에 무선으로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또한 130만 화소 웹캠이 웹캠이 들어있구요 그리고 HD 오디오가 들어있기 때문에 칩셋이 들어있기 때문에 고음질에 고음질로 음악을 즐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배터리는 7.4V 2400A 2셀 방식입니다 그리고 무게는 315g입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UMID의 M북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